자 여러분 이제 오늘 지금부터 여러분들 말씀드린 내용은 현업을 뛰실 때 한참 프로그램 업무를 많이 하신 H님께서 신민입니다. 이분께서 이제 완전히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선거부정 실상을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려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완벽하지는 않고 베타 버전 1.0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더 미루는 것보다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 이게 이제 엄청나게 어려운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실력이 있는 분이 아니면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지금 여러분과 함께 보시겠는데 조금 여러분 이 그래프를 보시기 전에 주변 설명을 좀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선거관리비원회는 범죄집단입니다. 선거관리비원회는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후보가 받는 득표수를 조작하고 동시에 투표관리관 인쇄도장을 사용해 가지고 위조투표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동시에 진행하는 선거관리비원회는 전산 프로그램 가동에 의한 후보별 득표수 조작 그리고 위조투표지 투입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의 중심에는 바로 사전투표를 조작하는 겁니다. 사전투표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정상화 시키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사전투표를 없애면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 사전투표를 조작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되면 총투표자란 모집단 어머니 집단으로부터 4박 5일을 두고 사전투표와 당일투표를 이렇게 추출하게 되면 두 개가 비슷해야 됩니다.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와 당일투표 득표가 같거나 비슷해야 되는데 사전투표 득표가 지나치게 크거나 지나치게 낮으면 같은 자식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모집단으로부터 나오지 않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만들어낸 것을 뜻하는 겁니다.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여기 차익값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더블당 진교훈 플러스 17.2% 국민의힘의 김태우 마이너스 16.59%입니다.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 차익값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좌우가 정확하게 대칭이 됐기 때문에 조작하지 않는 선거하고 너무나 큰 게 차이가 나는 거죠. 왼쪽은 조작한 선거고 오른쪽은 조작하지 않은 선거죠. 조작을 했기 때문에 사전과 당일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큰 격자가 나옵니다. 진교훈은 당일투표 득표율이 48.5% 사전투표 득표율이 65.7% 무자비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김태우는 당일투표 득표율이 47% 사전투표 득표율이 30.6%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이런 표를 빼앗긴 겁니다. 표를 빼앗겼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딱 만들어지게 됩니다. 사전빼기 당일이 더블당은 20개 강서구에 통해서 모두 다 플러스값을 차지하는 겁니다. 반면에 차이값이 모두 다 국민의힘은 마이너스값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플러스값 마이너스 이게 100% 1000% 만 퍼센트 조작한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그려보시게 되면 모든 동해수는 뭡니까 다 큰 마이너스값을 차이값이 더블 미지당한 다 플러스값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격차가 나오는 거니까 사전투표는 이렇게 다 크게 더블당한 큰 플러스 국민의힘은 큰 마이너스 당일 투표는 뭡니까 다 엎치락뒤치락 엎치락뒤치락 하는 겁니다. 이런 걸 보고도 국민의힘이 입을 다물고 대통령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사실 제가 볼 때는 용서받기 힘든 일입니다. 부정 쓴 걸 은폐한 자들의 대열에 다 들어선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고 이거를 그냥 다 입을 담은 겁니다. 양심도 줍고 윤리도 없는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오로지 이익만 있는 나라가 돼버린 거죠. 이 내용을 4.15 총선의 전국주의 여러분들 파악한 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내용인 겁니다. 이게 여러분 다 플러스입니다. 이게 다 마이너스입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거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여기에 이제 차익값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입니다.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관내 사전투표 거소투표 관외 사전투표 국외 부재자 투표 공간투표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고 지역도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49개 선거구입니다. 이 계산은 328개의 선 개표소 단위의 자료를 가지고 작성이 된 겁니다. 모든 곳에서 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플러스 값이 나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모두 다 마이너스 미래통합 단위 마이너스 값이 나온 겁니다. 49개 선거구에 서울특별시의 4.15 총선의 사전투표 득표소 조작을 차익값 사전 빼기 당일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부산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18개 선거구입니다. 중국부터 시작해 가지고 18개 선거구. 차익값 사전 빼기 당일에 차익값이 더불어민주당은 모두 다 10% 대 이런 플러스 값입니다.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은 모두 다 마이너스 10% 된 겁니다. 이게 부산입니다. 대구 보시기 바랍니다. 대구는 12개 선거구가 있습니다. 12개 선거구에서 부산에 비해서 여러분들 조작 정도가 좀 낮지만 5에서 10% 정도의 모두 다 플러스 값입니다. 전국에 단 한 곳도 여러분들 뭐가 없는가 하니까 미래통합당이 역전시킨 경우가 없습니다. 여기 초록색은 제3의 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대구 여러분들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인천광역시 보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는 모두 13개 선거구입니다. 13개 선거구에서 모두 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 차익값이 풀렀습니다. 사전투표 득표를 더해 줬으니까 이만큼 훔쳐 가지고 이만큼 더해 줘 가지고 그래서 좌우대칭 모양입니다. 그래서 좌우대칭 모양입니다. 훔친 것만큼 더해 주니까 한 곳도 예외가 없는 겁니다. 대전광역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는 7개 선거구입니다. 7개 선거구에서 여러분들 단 한 곳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더불당은 10% 내외의 차익값 플러스 그리고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 10% 내외입니다. 그리고 좌우대칭입니다. 왜 도덕질한 표만큼을 더해 줘야 되니까 표가 하늘에서 내려오지는 않으니까 이렇게 이러면 선관위가 모든 선거 데이터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이러면 이 선거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 데이터를 조작한 이 조작한 주범은 선거관리위원회인 겁니다. made in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범죄집단인 겁니다. 1년에 예산을 9천억 이상 쓰는 범죄집단이 이 선거 데이터를 9번 공직선거마다 만들어봤고 2024년 4월 10일 날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이렇게 다시 프로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4월 10일 날 이런 발표되는 여러분들 자료는 훨씬 더 머저 20% 이상이 될 겁니다. 뚱뚱하게 이번에 강서구청장 10월 10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이 10%대가 아니고 17.5%대 이렇게 뚱뚱해진 겁니다.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플러스 17.5% 마이너스 17.5% 무자비하게 조작했습니다.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4월 10일 총선에서는 그런 그래프 이상으로 나올 겁니다. 그럼 특별한 현상이란 것은 뭐냐 위조투표지 제작을 막아야 됩니다. 선관위가 위조투표지 제작을 할 수 있는 그 힘의 근원은 투표관리관 도장의 인쇄를 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쇄 도장을 막고 방지하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관철시키면 이 그래프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마는 이게 울산입니다. 이게 울산. 울산은 모두 6개 선거구입니다. 6개 선거구에 전부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전부 다. 전부 다 조작을 해가지고 좌우대칭에 도덕질한 표만큼 사전투표 수 만큼 더해 줬기 때문에 좌우대칭을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여러분들 차이가 좀 나는 것은 제3의 후보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날 겁니다. 울산입니다. 이 세종. 예외 없습니다. 세종.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전국의 어느 곳에서도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일이 미래통합당의 플러스를 기록한 곳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2분의 1의 329성 정도의 확률이 발생해서 수경분의 1 그런 확률이 4.15 총선 결과인 겁니다. 이렇게 조작들을 다 한 겁니다. 제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다 조작을 하는 겁니다. 제주는 선거구가 여러분들 두 개입니다. 세 개입니다. 제주갑 제주월 서귀포월.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염무적이 조작을 했는지.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에는 범죄 집단입니다. 물 마시듯이 밥 먹듯이 사전투표 득표소를 조작해 가지고 더블당 1당 지배체제를 완성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그런 하수인인 겁니다. 지금처럼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이 찍어지지 않으면 2024년 4월 10일은 국민의힘이 대표입니다. 그건 볼 필요까지 없는 겁니다. 이거는 과학이 말하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뭐 희망사고가 아니고 한동훈이 하나 한동훈이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그냥 다 지게 돼 있는 겁니다. 득표소를 조작하는데 뭐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게 경남입니다. 경남은 16개 선거구입니다. 예외 없습니다. 경남도. 여기는 제3회 초록색의 제3회 후보가 여기는 좀 특이사항이 발생했네요. 그래도 여러분들 더블당이 표를 준 건 변함이 없는 겁니다. 경북. 경북은 여러분 13개 선거구입니다. 다 조작을 해 가지고 더블당은 무조건 뭡니까 사전투표 득표에 당일투표 보다 월등하여 여러분 큰 겁니다. 조작을 좀 여러분들 심하게 하는 데가 충청도인데 충남. 아니나 다를까 조작을 많이 했네요. 충남. 11개 선거구. 충북. 8개 선거구. 경기 59개 선거구. 멋지죠. 이거는 만들어내려고 하더라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경기계에 이른 58개 선거구. 서울 49개 선거구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여러분들 이 내용을 예정입니다. 예정입니다.